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세종과 충남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주와 같이 0.02% 하락해 4주째 하락세가 지속됐고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.32%에서 마이너스 0.03%로 하락폭이 크게 줄었지만 충남은 지난주 마이너스 0.07%에서 마이너스 0.09%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전셋 가격의 경우 대전이 0.05% 올랐지만 세종과 충남은 각각 0.19%와 0.05% 하락했습니다.